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치 뉴스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생방송 정치번색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오늘 정치번색의 주제는 윤 정부의 이상한 장면들인데요. 오늘 이슈 함께 집중 분석해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정계환 정치평론가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VCR로 오늘의 주제 첫 번째, 김나연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치번색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경찰, 삼보일배와 쿠데타인데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경들이 모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삭발식과 삼보일배를 단행했던 경찰직협은 이제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까지 돌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를 언급하며 맞섰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까지 공세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부와 경찰 간에 충돌이 심삼치 않은 상황을 깎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의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총경들 대부분이 경찰서장들인데요. 회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이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짧은 평가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경찰국에 대한 취지는 동의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난 5년간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혹은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민주적 통제가 없는 공권력은 없다. 그 당시에 민주적 통제가 검찰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어쨌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을 한번 보시자고요. 옛날의 경찰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6대 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들을 모두 다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14만 명이나 되고요. 검찰은 2천 명에 불과하지만 14만 명이나 되는 그런 경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용화되어 있는 경찰을 보다 효율적이기는 어떤 정부의 지원 인사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는 사실 정부가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전 정부까지는 이것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담당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민정수석실을 통제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느냐 밝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위가 청와대를 통제를 했었는데 옛날에 통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했었는데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을 꼽아보면 다섯 번도 안 돼요. 지금까지 문재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시절에 어쨌든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부처가 만약에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담당하게 되면 행안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인사를 표정하고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견 그런 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그런 어떤 대기발령을 내리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이건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정당하다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취지는 동의하지만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그 다음 수순 경찰이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통제했던 것들을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설득할 의무는 현 정부한테 있다. 설득과 함께 그러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병합돼야 사실 경찰을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바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만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병행됐어야 옳았다라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공감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비대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눈높이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또 지금 경찰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서 갈리는 겁니다. 경찰국 신설이다. 아니면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너무 유명무실화되어 있으니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나름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인데 저는 참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지 못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목에도 나왔지만 경찰 공무원들이 산보일배를 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그 행동에 대해서 총격 모였다고 구태타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 방식이 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또는 논쟁이 없이 맞다, 아니다 이걸로 극단으로 치달아버리니까 문제의 본질은 없고 정쟁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만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속도를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국무회의에서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네, 4일 만에 했죠. 입법 예고 기간을 최소화해서 그렇지만 또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이게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시행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도 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는 또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는 메시지 자체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태탄이 아니면 이거 징계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 이게 이제 경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OX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저는 정책 추진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권력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안도 없이 검수환박을 무료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민주당의 원죄도 이 사안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이 31년 전에 법을 통해서 폐지했던 행안부 경찰국, 예전에는 내무부 경찰국이 있죠. 그거를 부활한 것이냐, 그게 타당한 방안이냐, 아니면 아까 국가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행안부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법적 위상을 강화해서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의 독립된 통제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논점이 하나 있고 설사 행안부 경찰국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신설이냐,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관할 업무에는 치안과 경찰이 없어요. 이게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는 왜 경찰국이 신설되면 안 되냐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기도 한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관할 업무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치안과 경찰에 관한 사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휘규칙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게 과연 헌법과 법률,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 논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부활이냐, 내무부의 경찰국에 대한 부활이냐라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그것이 없어진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4.19 기억하시죠? 4.19가 일어났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내무 장관이 주도하는 6인위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즉, 맹무 장관이 아예 경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실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어떤 정권에 충성을 다하면서 어떤 정권의 유지에 동원되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시에 경찰국이라는 걸 폐지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 자체가 경찰이 만약에 그 당시처럼 투표서에 온 사람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서너 명씩 조직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그걸 경찰이 앞서서 했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그 당시에는 선관위라는 조직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헌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치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사 말고 국민의 안녕,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담당하는 그것을 보전해주고 지켜주는 부서는 경찰입니다. 당연하죠. 그 경찰은 국가에 귀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내무부라든지 그런 어떤 정부에 귀속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출범 속에서, 군대 국가의 출범 속에서 야경 국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일이 바로 경찰,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런 안전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그게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어떤 이유로 야경 국가다라는 그런 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그건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권의 독립, 그 이외에도 경찰은 해야 될 정말 기본적인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가 대통령이 지휘하지 않고 내무부 장관이 지휘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 자체가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논쟁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나 또는 경찰 내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찬반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결국 지금 현재 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에요. 잘하던 잘못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라면 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왜 청약됐느냐는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저는 정부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협이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에 소속돼 있는 경찰의 중익 이하의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이 꼬치라면 보통 총경인데 총경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데도 특정 학교의 문제다 또는 특정 세력의 문제다 또는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정정화시키니까 실제 필요성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검찰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경찰을 통해서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설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좀 민주적이고 또 절차에 대해서 존중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전국의 핵심 이슈를 오히려 윤정부 애써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전환을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슈가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민주적 통제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으면 그것이 경찰국이든 자체 경찰위원회든 이런 것들로 가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이렇고 나의 권한이 따라오세요 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싸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본질적 필요성보다는 외피를 가지고 맞나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국민적 혼란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자 그럼 한 가지 논점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볼 텐데 경찰들이 비록 휴일에 모였다지만 일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어떤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하는 게 일견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에 국회의 입법사항에 대해서까지도 모여서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또 평검사 회의 이런 각급 회의를 통해서 반대하고 또 공공연이 저항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비근한 이유로 얼마 전에 검사 언박 입법 때도 그런 사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검찰들의 그런 행동은 뭔가 애국적인 행동이고 경찰들의 이런 행동은 단지 경찰이 군대와 유사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제복을 입은 그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쿠데타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검 로 경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 우리 정기한 평론가님부터 무기를 걸고 나올 수 있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형식 논리는 너무 맞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저렇게 모였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한 명이라도 저런 집단 반발이 혹시라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겠다고 아마 가정을 한 분은 이 문제를 제기한 장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속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구태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접근을 어떻게 사고의 확정을 지켜야 가능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다만 총경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왜 그렇게 집단 행동을 동의 없이 하느냐 특히 저기도 검사 동일 제원칙처럼 경찰 조직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제복을 입은 모든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은 특히나 국가에 대한 애국이나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통제 방식에 대한 철저한 복종 이런 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맞지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구태타의 준하는 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니 오히려 국민적 이질감을 키우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저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좀 더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몰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실점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점수를 잃고 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아닌가 43년 전에 구태타 얘기까지 꺼내서 저거를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은 제압이 안 되고 더 불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은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도 너무 좀 선정적이에요 검찰은 애국이고 경찰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 자체가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언론 제목으로 저는 검찰이 회의 있지 않습니까 고검장 회의 무슨 회의 그건 법관 회의도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회의를 하거든요 검찰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무슨 애국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점에서 다르죠 준사법적 기구이거든요 즉 스스로 정화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검사들로 하여금 자기 목소리를 내라 내서 우리가 스스로 견제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검사장 회의라든지 일반 검사회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판사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회의도 스스로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권력을 사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화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경찰한테 그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도 사실 자기들이 모여서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평범관님 말씀하셨지 그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번에 모인 것이 과연 그러면 법적 절차에 따랐느냐라는 문제 하나 아까 검사들의 평검사 회의를 일종의 자기정화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평검사 회의가 그런 자기정화 기능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평검사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사실은 그때 저는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평검사들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죠 그게 정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정치를 안 해요 다 징계하겠다 그러고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근데 저렇게 행안부 장관이 더군다나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을 지휘해야 될 주무장관이 경찰서장들의 말하자면 경찰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걱정을 표한 걸 두고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감찰을 다 징계하겠다고 나온다면 과연 앞으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박 의원의 지적 중에 많은 부분 제가 또 공감한다고 아까 전제를 드렸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마이크를 좀 잡는 느낌이긴 해요 뭐냐면 평검사회의가 한 번이라도 정화 역할을 했느냐 했던 상황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김 모 검찰총장이었나요? 그때 정부에 너무 밀착해서 정부의 저기만 듣는다 해서 평검사회의를 한 적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혼해자 문제가 나왔을 때 평검사회의가 있었거든요 총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 거부권 내지는 총장에 대한 비토를 평검사회의가 담당을 했고 그 이유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는 부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건희사랑 회장이 이준석 대표를 말하자면 지금 문제제기한 그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성상납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씨 변호를 맡았어요 그게 특이한 상황인데 우리 김나윤 아나운서 소개를 한 번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건희사랑 회장의 반이준석 변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이 팬클럽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줄곧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의 이런 행보가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오히려 이준석은 더 띄우고 영부인을 코너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김 여사는 강 변호사의 정치적 발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해명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의 이러한 행보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두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변론을 해왔던 김소연 변호사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정 조정이 안 되고 더 이상 변호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임을 하고 강신업 변호사가 맡았다고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이렇게 되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자칫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 논란에 개입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서 물론 김건희 여사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대구에서 법조인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의 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 이런 걸로 감안하면 이준석 싸움에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희사랑 카페의 회장직에 물러나서 법조인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특정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는 건 몰라도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여기에다가 진실을 밝힐 게 있다. 성폭력 상납 사건을 보니까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 관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준석 키워주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대통령이든 또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통제합니까? 팬클럽 알아서 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이런저런 정쟁이 정말 정말 진짜 큰 산불 난 것처럼 이렇게 막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분이 돌발로 나와서 언론 앞에다가 이준석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으니 야 이거 진짜 뭐고 이거 좀 통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좀 낯설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이편공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호 변호사가 요즘에 말이 굉장히 한동안 거칠었어요.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신호 변호사한테 팬클럽 회장직을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을 걷어요. 여긴 걷습니다만 여전히 이분은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훌륭하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이준석 김성진 논란이 뛰어들어서 그 사건에 변론을 맞는 게 적절한가요? 뭐 너무나 당연히 부적절하죠. 아니면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일단 팬클럽이라면 만약에 팬클럽 회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이런 행동,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변호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팬클럽의 어떤 대상이 되는 당사자한테 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장을 그냥 놔둔다. 그런 팬클럽 없어요. 팬클럽은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팬클럽 저도 들어갔었어요. 저 아미거든요.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민주적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회원이 어떤 공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당장 퇴출시키고요. 회장은 더더더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건 뭐죠? 저 팬클럽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강신업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팬클럽이다. 강신업 변호사의 팬클럽이다. 강신업 변호사가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저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팬클럽은요. 아미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BTS의 아미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BTS의 어떤 활동 이상으로 아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선한 영향력으로 BTS가 또 선순환 BTS가 그만큼 떠바뜨려지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이제 팬클럽 운영이 과연 적절하게 정말 팬클럽답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초반에 논란이 됐던 건 이게 대통령실 공보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는 사진이 그 팬클럽에 선공개되고 사실은 김건희 의사가 전달을 했거나 김건희 의사가 용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신욱 변호사의 몸집이 커지고 저분이 하는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을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저렇게 이준석 사건에까지 뛰어들어가지고 변론을 한 거 물론 이제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변론을 맞는 거는 일종의 직업 물리이기도 하고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전히 김건희 의사와의 일종의 특수관계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세간의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본인도 그 얘기는 했더라고요.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망설였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었다. 이게 과연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든 아니면 강신욱 변호사 본인을 위해서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언론, 기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강신욱 변호사의 활동에 대해서 한 개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진이 흘러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반발을 하니 그걸 다시 본인이 나서서 주장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영부인과 연결이 돼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논란을 좀 더 키워가지 않으려면 저는 대통령실 쪽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보수 정치를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만이 오해의 불씨가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이것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 이런 방식으로 놔 놓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또 높고 국민들의 기대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 영부인에 대한 인식도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사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부인의 움직임이나 영부인의 활동이나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 상당히 강한 힘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강신호 변호사가 이준석을 주기로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할 마당에 이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윤정부와 관계가 없다. 야, 그런 해프닝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모여서 이렇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좀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최초에 발단이 됐던 게 극우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로 뛰어들었어요. 이분이 사실은 원래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다가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으로 건너왔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지역위원장에서 잘렸거든요. 한마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그동안 해오던 분이 사건을 맡았다가 급기야는 팬클럽 회장을 지금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강신호 변호사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뭐랄까요. 일종의 신뢰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윤핵관들이 어쨌든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당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표면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는 조기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이게 무리한 징계였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우리 평론국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밝혔죠.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더 시간이 길게 이뤄질 거다라고 경찰 고위 간부가 또 얘기를 해서 사실상 지금 묘연합니다. 6개월 이내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 아시잖아요. 정치 스타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온다고 하면 한 대를 맞으면 열 대를 갚아준다라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코어온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방어적인 그러니까 도리어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자기 정치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 문제를 이슈를 하고 거발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균형 같은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는 경찰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준석 사태가 다시 불거져서 거발화 무리했다 내지는 이런 논란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최평론가께서는 향후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시에는 내년 1월이에요. 1월 이후면 지금 어쨌든 당원 당규상 대표직에 복귀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이제 당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직무대행 체제 아닙니까? 이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1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윤핵관들이 이준석의 복귀를 그냥 두고만 보겠냐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은 이준석 미우니까 내치는 거 외에는 얻는 게 뭐가 있죠? 이준석은 바깥에서 자명이 아니고 스스로 하듯이 이준석의 힐링 여행을 해가지고요. 전국으로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 기자들이 수십 명씩 몰려서 이준석의 행동 하나 막걸리 먹는 거, 춤추는 거 반바지 차림으로 사진 찍는 거 지역국회 의원하고 동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서가 되어버리고 윤핵관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존재감이 아예 없고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있고 집권 이준석 정당이 존재할까 싶어 걱정이에요. 지금 바깥으로 다니면서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오히려 열기가 더 커지고 지지율이 25%까지 넘어가서 나머지 출마자들 다 모아도 비등비등할 정도로 이준석의 힘이 더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찰 수사는 결과를 알 수 없을 정조로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만으로는 기소조차 할 수 없는데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공소시효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경찰조차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윤핵관들이 바라는 대로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1월까지 가면 다음에는 당대표를 누가 합니까? 결국 이준석이 다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느냐 그러면 윤핵관들이 밀어붙인 이준석 윤리위 징계가 거의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실패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실패해버렸죠. 이준석이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윤핵관, 장재훈 의원,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 원내대표죠. 그 외에는 왜 나서서 윤핵관들 편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스피커들이 왜 없습니까? 당이 저 모양 저 꼴로 가고 있고 이준석의 저런 비정상적인 행동, 윤핵관 쪽에서 보면 그런데 왜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고 오히려 싸우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준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비난하고 나우선 분이 계세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생각이 있으신지 갑자기 이준석 자중해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던데 자, 오늘 마지막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표리부동에 골병 드는 국민인데요. 어떤 표리부동을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표리부동에 골병 드는 국민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그러나 국민들이 마주한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탈부 거민 논란 부추기기. 부자 감세 논란에도 신속 대응하지 못하는 국정 홍보. 전 정권 때리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 어려운 시기에 민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하시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0% 초반대에서 보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처럼 이게 반등의 계기를 못 만들고 있고 이 반등의 계기를 못 만드는데 여러 이유들이,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의 잦은 말실수. 또 뚜렷하게 보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의제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 탓을 많이 하고 또 지난 정부하고 비교를 자주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이중자 때 아니냐.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뭔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지적을 오늘의 이슈로 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 대정부 질의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면서 국정원 통일부의 월부 검인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랄까 태도랄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평론가님부터. 일단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이용을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에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진보 쪽에서 더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도리어 진보가 이야기하는 것.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표현하는 건 저는 군사정권에서 학생운동을 고문하고 할 때 그 표현들, 군사정권의 그 표현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흉악 벗는데 죽을 거 뻔히 하면서 보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그건 진짜 진보라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평생으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찌됐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발표를 빨리 해라.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조금씩 조금씩 전에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흘리는 거는 온당치 못하다. 세 번째, 당정의 어떤 그런 역할이 도대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기호 의원이 지금 몇몇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탈북 브로커라는 증언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살인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발이 안 맞는다 말씀이시죠? 한기호 의원은 사무총장이잖아요. 당 지도부예요. 당 지도부가 당의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다른 그런 결의 폭로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민이 바라봤을 때 도대체 어느 쪽을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의도, 이 전체 사건을 인권이 아닌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것을 반대는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부의 언밸런스도 사실은 지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권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윤 정부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는 게 없다. 이 말씀은 꼭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선거 캠프에서 폭로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져놓고 또 그것 가지고 공방합니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에 치달을 때 이쪽 저쪽에 의혹 제기를 하면서 마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퍼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그것이 보도되면서 맞다, 아니다, 고소, 고발 전 가고,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꼭 이런 장면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를 하면 국가기관이 통일부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폭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쟁점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됐고 그 감사의 결과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네? 특히나 월북 어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인으로 통일부 직원이 그리고 군사봉계선에 가서 휴대폰으로 찍어놓았던 그 영상을 야, 드디어 찾았다. 안 가려고 하는 월북 어민을 강제로 특공대를 보내서 북한으로 뭐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선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 선거도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폭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쟁점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주도해서 뭔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정상적인 것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싶은데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난맥상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쟁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통일부가 당시에는 어쨌든 16명 흉악범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부 판단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북송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뒤집는다면 지금 와서 판단을 달리한 근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 맡겼다고 뒤집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게 국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라는 건 연속성이 있고 또 그 연속성을 깰 때는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A라는 어차피 물이 반 밖에 없다 반이나 남았다인데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지금 다시 2019년도에 한 걸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혈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동영상에 남아있어요 혈언,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있느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추구하자 당시에 혈언이 있다, 목선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발표들을 보면 혈언도 없고 페인트칠을 하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혈언도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으로 되돌아봤을 때 사실이 아닌 부분들 또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까 통일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좀 더 논리적인 설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살인자로 접근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남북관계까지 고려해서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의견은 늘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것과 지금 현재 이것이 드러나는 상황 그리고 국가권력기관 또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괜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에서 통일부와 무엇을 했을 때 다음 정부에 가면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언어부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관료조직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좀 일관되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무적인 판단들은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료조직에서 먼저 폭로하듯이 전 정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우리 사회에 이게 신뢰지수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윤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오간대 없이 지금은 오히려 정쟁으로만 치달으면서 국가기관이 마치 폭로 전에 스스로 동원이 스스로 나서는 이런 행동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첫 번째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5년 전에 이미 배태가 됐거든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의 모든 캐빈이 다 열어제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직권남용 당시 법조계에서도 직권남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입증하기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런데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당시 국정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국정원도 그때 파견 검사, 조모 검사가 가서 다 반성문 쓰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당시에 어떤 것들인지 다 써라 해서 그거 갖고 사실은 국정원장 해서 검찰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대표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한 번씩 그려놨던 거 증권남용으로 털어봤으면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의해서 이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전정권을 턴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문재인 정부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치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제안하고 토론하면 오히려 지혜로운 답이 나올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직권남용으로 박근혜 정권을 탈탈 털었는데 손봉장에 섰던 문희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당시에 북정론단 수사를 맡았었죠 문제는 이제 전정권과 차별화는 어떤 정부든 새로 들어오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정책의 차별화, 비전의 차별화가 아니고 전정권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 삼아서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방식의 차별화가 과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전정권 수사가 즉 사정정국이 국정운영 동력이 되거나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통계상으로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추이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정책에 이런 게 있죠 한 정권이 유지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정당성, 레지스트먼스 문제 하나는 경제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느냐 지금 안부 문제, 이건 인권 문제이고 굉장히 저는 큰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계속 주장하지만 무조건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맞아, 이걸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거야 라고 연결되지 아니하는 거는 지금의 문제가 사실상 정당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이슈 뽑아준 이유가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업인들도 힘들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가면서 다 제대로 해놔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때문에 이렇게 투표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 이슈가 우선 이슈다 그러니까 뭐 수사할 수도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의지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지지율 회복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뭐 시원할 수 있겠죠 보수 결집 조금 시킬 수 있겠죠 그 이상 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걱정하는 거는 윤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던지고 국민들로부터 어떤지 반응을 듣고 이것을 국정 공룡으로 삼아서 일사천리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갈 만한 소재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전 정부 때리게 하고 공무원들 표리부동하게 만들어서 막 정쟁의 도가니로 모든 이슈를 다 밀어넣는 듯한 정말 할 게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정말 걱정되는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걱정이 아니라 이상한 장면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면 가장 타격이 크고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건 국민들이죠 그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같은데 지금 이제 취임 2개월 동안 이 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그로 인한 논란들을 보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 지난 정권 때 있었던 법률적으로 부조리하고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이 거기에 그친다면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아놓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 정치본색 표리부동에 골병 드는 국민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목소리들이 좀 전달이 돼서 대통령께서 또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이 조금은 좀 변화된 그런 면모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